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초콜렛 동기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일본 오사퍼를 많이 와봤는데 요거기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초콜릿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밀어보려고 합니다. 원래 세팅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원래 세팅. 그리고 아래 보면 초콜릿이 많은데 초콜릿으로 초콜릿을 밀기인 것 같고요. 앞에 이렇게 통용으로 두 개가 올라가 있고 위에 엄청 많은 초콜릿이 올라가 있는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. 네, 여전히 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얼마나 밀리는지 궁금하네. 그러게. 이거 앞에다가 뒤에다가 다 올려야 되는데. 어. 앞에 뒤에 다 잘 올려야 돼. 그래도 얘네들은 양... 아아! 빵게 첫차로 찍을 뻔했다. 빵게 또 갔으면 좀 기분 나쁠 뻔. 빵게 그거 대충 올려줘. 고심해서 올려주십니까? 왜 대충 올려. 고심해서 올려야지 이것도. 어이가 없네 진짜. 야쓰. 앞에 외국인분이 우리 한글 찍고 있네. 어? 저거 영상 고급짐? 와. 영상. 영상 뺏기는 겁니까? 뺏기고 있습니다. 실시간. 어? 뒤로 잘 올렸다. 어? 뒤로 잘 올렸다. 아 이거 안 밀려? 근데? 오빠 나왔나왔나왔나왔나. 아. 한번 해봐봐. 지금! 안돼! 와! 진짜 그냥. 아. 진짜 그냥. 트롤이야 트롤. 하하하. 한건가? 어. 지금이다. 지금 많이 보인다. 지금 많이 보인다. 지금이다. 어? 초콜릿이 나왔어. 아니. 이게 생각보다 저 잘 잡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각진 거에 잘 걸리네. 지금. 여기 저기 저기 훔쳐있는 곳. 아! 거기 안 해놨는데. 오. 그래도. 오. 두 개. 아. 재래야. 힘들었습니다. 요거 지금. 그냥 뒤쪽으로 해서 앞에서 떨기 떨어뜨려. 암기 떨어뜨렸다 그냥. 쟤 왜 이렇게 덜덜거리냐는데. 오판이. 오. 고장나기 일부 직전. 오. 오. 앞에 떨어뜨리면 안되나? 상관없지. 오. 아. 가르를나. 잘 안밀리네. 해봐봐. 엄청 많은 곳. 아. 이게 잘 안 퍼진다 생각보다. 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앞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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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isot. 아니. 하나 떨어졌어. 그랬어? 어. 이게 아무때나해. 아깐만 해. 아깐해. 오오오오오. недел台ột개. 최대. 최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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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앞에 앞에. 앞에 해버려. 어. 밀렸다. 밀렸다. 밀렸어. 왼쪽 밀렸어. 아. 오른쪽 밀렸어. 뽑겠는데? 아무 때나 해 어? 방금 진짜 많이 퍼는데 괜찮아 방금 많이 퍼서 그래 내가 한 6번 기회 날린거 네 제가 해볼게요 아니 포기 진짜 힘들다 세번 어려워 그래도 진행이 빨라서 노루 뽑기는 한게 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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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게 아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어야 된다 앞에 앞에 차고 차고 기차 세워 따라가 뒤에 넣을 필요가 별로 없어 앞에다가 하자 자 두께 떨어뜨렸고요 너무 아래꺼 여기 참청구 잘 써 놨네 좀 큰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진짜 많이 들 것 같은데 멀고 참 풍 거 같은데? 이번에는 한 개 아니 위에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떨어질 거 있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엄청 질렸다 아니 이거 한 칸 한 칸 전쟁했어 아랫게 앞에다 놔야 해 대박 대박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그래도 뭐 정세기가 있으려나? 그럼 여기냐 자 뽑는다 옆에 옆이라서 지금 이상한 데 올렸네 흔들거린다 지금 이런 거 떨어지면 점점 무게중심이 무너지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좀 양이 없어서 그냥 이게 운이라서 진짜 어디내려도 비슷해 지금 이게 뭐 이게 뭐 아 드디어 드디어 인생 첫 개개수 아 이거 프로리다 있네 근데 모르지 어 설가 흔들리고 있다 일단 내려 아이고 폰이 빵개 오랜만에 빵개네요 왜 안 갔어? 폰이 안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가자 가자 오 좋아 좋아 여기가 다 떨어졌어 아이고 나올 수도 있어 저 초콜릿 떨어질 것 같아 오우 지금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우 오우 약간 안 받은 초콜릿 같아 아이씨 나 왜 이렇게 못 퍼 도연아 이거 너가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네 번이가 못할 때 내가 해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빠르다 도루 파이킹 역시 도루는 똑같다 자 천천히 하고 있어보세요 네 번이 왔어요 어 여긴 많아 여기 왔다 하하하 또 떨어졌어 옆에! 옆에!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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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옆에? 또 떨어졌어 빨리 흘렸어 또 떨어졌어 더 해야겠다 오케이 양 많은데 이런 거니까 좀 괜찮은 거네 네 한 개 한 개 한 개는 그냥 앞에다가 지금 앞에다가 해야지 위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오 지금만 봐 많이 남았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앞에 하나 올라갔네 아잉까지 안 올라갔다 약간 저 눈이 어지러운데 이거? 약간 이 기계가 이 격에 있어가지고 내가 올려볼게요 살짝 흔들려 지금 아? 근데 옆에 번 저거 다 못 가져갔어 우리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? 아 이게 원래 안 주시는 건가 봐 몰라 말을 하셨는데 모르겠는데 네 말했어 아 진짜? 말했는데 안 되나봐 아니 우리도 못 가져가는 거였잖아 그럼 해봐 해봐 팔짱을 치였다 밀렸나? 우리 아빠 흔들거리긴 한데 모르겠는데 흔들거리긴 한다 흔들거리기만 한다 흔들거리기만 한다 해봐 전화는 해 내가 할까? 오케이 오케이 가다가 누가 먹어? 멍칫이 기계 안해 누가? 큐트 아이 쌓여버렸다 나한테 갔어? 쌓였어 쌓였어 아 좀 없는데 어떻게 되겠지? 없어도 돼 오 맛있다 다 밀려! 다 밀려! 다 밀려! 다 밀려! 다 밀려! 다 밀려! 옆으로 빠졌어! 아무도 운 좋게 올라가야겠다! 온다! 온다! 지금! 지금! 너무 나빴어요! 본인이 올 수 있으니까 아, 거의 뒤에 있네 오빠 4개! 오빠 4개 올렸는데 앞으로 빠졌다! 더 올려야겠네 오, 집 많다 많다 아아아아악 더 까다랄 뻔해 아, 기분 나쁜 뻔 다다동 여기 마요! 오! 이거 어떻게 돼? 더 밀어야 하나? 밀어서 이 통을 밀어내지 않을까? 근데 이게 밀릴까? 힘을 이렇게 다 박고 있잖아 밀릴 것 같기도 하고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저 근데 나오면 다 나올 수 있긴 하겠다 안 밀릴 것 같아 아니 공중모양 실화냐고 정신 못 찬입니까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라라라라라라 두 개 공중모양입니다 아니 다 들어왔다 밀린다 밀린다 밀려? 어 밀렸어 여러분 이게 저희가 여기 톡톡 때리니까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래도 두 개 빼고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균형은 좋게 잘 묻어들었다 그러니까 저게 옆으로 빠지면 저게 잘 못 흘리리네 저한테 기계 묻는 거 아닙니다 와 대박 출발 안 열리겠어 안 열리는데 안녕 안녕 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빼고 다 나왔으니까 오늘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약간 찝찝하게 끝날 뻔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되고 똑같이 이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영상은 못 찍어가지고 유리 톡톡 치니까 바로 나오는 바람에 아주 해기득으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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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